네, 뭐 최근에 가격이 좀 내려갔다느니 올라갔다느니 물량이 적다느니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도 또 같은 궁금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리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을 준비해봤냐면은 이제 분양, 분양 시장에 대해서 좀 잠깐 준비해봤어요. 물론 늘 그렇지만 이 방송이 늘 시간상으로 이제 굉장히 적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작은 내용밖에, 그러니까 적은 내용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무엇을 보여드릴 거냐면은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려고 해요. 지금 미분양 현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분양 현황이 어떤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가 제가 왜 이것을 준비,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미분양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택 시장이 조금은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양물이 거기에 더해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파동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비교해보면 되겠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제 1월 말 기준이에요.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미분양, 전월 대비 한번 뭐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그래프가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죠.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게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미분양이 많으면 수요자분들, 특히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미분양을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분양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럴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내 집이 강화, 지금 내 집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방어가 될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좀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신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지역메달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사실 그 내용까지 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방의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지금 12월, 1월부터 좀 증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수도권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좀 읽어본다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그러니까 12월이죠. 12월 대비해서 9.9%가 감소했다, 이런 얘기고요. 수도권,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가 줄어들고 있네요. 12.7%, 거의 13%에 육박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9.5%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그럼 분양이 좀 증가하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 없어서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 아니면 주택이 있더라도 신축으로, 물론 다 청약 조건에 만족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축으로 좀 이사가고 싶은데 했을 때는 분양률이 늘어나면 이 부분을 서로 해칙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분양물, 이 전 페이지는 미분양이고 지금은 이제 분양이고요. 이 분양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8,500호,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8,500호. 이걸 어마어마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분양물이 없다 보니까 보통 이게 한 2만호, 3만호, 5만호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분양물이 예정이다, 분양 예정이다, 뭐 그런 부분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8,500호 정도 늘어났는데 하여튼 그것도 많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적네요. 한 4,800호가 늘어났습니다. 우측으로 잠깐 넘어와 본다면 이 그래프는 너무 작아서 어차피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지금 8,500호 정도가 지금 전년 대비, 작년에 1월 대비 이만큼 늘어났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지만 수도권이라고 했잖아요. 수도권에서 인천이 한 4,000호,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4,000호가 늘어난 거고요. 가장 중요한 서울도 수도권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3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73세대만 지금 분양 예정인 거예요. 충격적이죠. 이거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국토부 자료예요. 국토부 자료고 이 그래프도 다 국토부 자료인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토지가도 워낙 비싸고 정부에서 하는 방식, 수용 방식은 거의 서울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분양을 하든 공공에서 분양을 하든 간에 경기도나 인천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들어간다면 미분양은 줄어들고 있고 분양물이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지는 않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5라는 게 분양 예정이라는 게 이게 분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웬만한 한 다세대, 대규모 다세대든지 정도인데요. 하여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밸런스,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들 때 분양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같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서울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규제가 심하고 능력이 되신다면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신다고 한다면 가격도 높고 규제도 강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서울 안에 요지에 소액 투자라도 오랫동안 묻어놓을 생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잠깐 1, 2분 정도 시간 더 남은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또 신도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광명이고요. 추가로 또 발표했고요. 그전에는 창릉신도시라고 또 고향시 쪽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고요. 다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는 영향을 분명히 줄 거예요. 어떤 영향을 주든 간에 줄 겁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말씀을 못 드렸고요. 어떤 영향을 분명히 줄 거예요. 특히 대규모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서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별 규제가 없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됐을 때, 즉 서울에도 물량이 많았을 때, 그때는 서울에도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물론 예상이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에서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지금 서울에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는 영향을 제한적으로밖에 줄 수 없지 않을까. 서울의 가격을 낮추는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바로 전에 미분양과 분양이 같이 줄어들고, 특히 서울은 굉장히 적은데, 서울에 미리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물론 여유가 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또 경기권에서 이렇게만 공급 물량이 쏟아져요. 쏟아지다 보니까, 서울에는 또 그런 물량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잡아 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는